공병호 TV의 공병호 사업은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짊어진 빚은 할 수 있는 한 갚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보통의 아버지들은 사업을 하다가 빚을 지게 되면 자식들의 앞날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조치를 취합니다 가능한 조치라는 것은 빚을 그래도 갚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최근에 무리를 빚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친은 아들의 앞날에 그가 내린 결정이 어떤 악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조금도 가늠하지 못하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국과 그 일가들이 걸어온 길을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 부친이 은행에 진 그에게 빚을 처음부터 갚지 않으려는 의도와 계획과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악의적이고 파렴치한 일이며 올바른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자신의 빚을 고스란히 일반 납세자들에게 떠넘기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집안의 부채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창원에서 건설부했던 조국의 부친 조 변현 씨는 1997년도 외환위기 와중에서 부도를 맞게 됩니다 당시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예기치 않은 외환위기로 인해서 부도를 맞았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부도로부터 성력으로 남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조국의 부친이 남긴 두 건의 그에게 부채 문제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국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웅동학원 신축 교사 건축을 위해서 조국의 부친은 시중은행에서 9억 4,141만 원을 대출 받습니다 이를 갚지 못함으로써 보정을 썼던 기술보정기금이 고스란히 대신해서 돈을 물어주는 사건입니다 이 돈은 이자가 불어서 훗날 42억 원 상당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 채무의 연대보정인은 조국의 부친인 조 변현 씨를 비롯해서 조국의 모친과 동생 조건 씨를 포함한 7인입니다 기술보정기금의 재물을 갚지 않기 위해 신술법인을 만들고 아들이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에 소송을 제기하고 또 재산을 보전하게 처와 이혼을 하고 별도 법인을 만드는 덕에 의혹이 의혹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의혹의 목표는 조시 가족은 단 한 푼도 기술보정기금의 재물을 갚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목표입니다 기본은 2002년도 승수했지만 한 푼도 조국 가족들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아주 의심스러운 사건이 있습니다 부친은 외환위기 와중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면 부도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냥 집안이 풍지 박산이 납니다 여유자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1월달에 귀국한 조국 씨는 바로 그해 1998년 1월 26일 날 경매를 통해서 강남구 아파트를 낙찰을 받습니다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부도가 났고 직장생활에서 돈을 모은 그런 경험이 없고 학위를 마치고 난 다음 바로 아파트를 경매물꾼으로 받는다 쉽지 않은 일이죠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버지는 부도가 났지만 가족들을 위해 살아갈 방도를 다 마련해 놓았는지 아니면 처갓집의 도움을 받았는지 이 부분도 해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해명을 해야 되는가 하니까 아버지가 기술보전기금에 갚아야 될 돈을 자식에게 넘겨주었다는 의욕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밝혀진 또 하나의 거액의 부채 문제가 있습니다 조국 부친은 또 하나의 거액 부채를 남겼습니다 조 후보자 부친이 1995년과 1998년에 옛날에 동남은행, 지금의 국민은행에서 빌린 35억 원의 대출금입니다 1995년과 1998년 때 35억 원이니까 지금은 상당한 거액입니다 이 대출금에 대한 채권을 인수한 기관이 캠코입니다 자산관리공사가 소송을 제기해서 성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산관리공사가 승소한 사건은 조금 전에 소개드렸던 기술보정기금과는 별도의 사건입니다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2006년에 법원은 대출 당시 보정을 썼던 웅동학원과 그 다음에 이사장이었던 조국 씨의 아버지가 빚을 갚으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선고 이후에 단 한 푼도 빚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에 조국 씨의 부친이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이 있고 나서 캠코가 다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2017년에 내려집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017년 7월 21일 날 웅동학원과 연대하여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 박모 씨가 18억 원을 갚고 조국 씨가 10여억 원을 갚고 그 동생이 10여억 원을 갚으라고 누구에게 캠코 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선고가 있고 난 바로 10일 뒤에 2017년 7월 31일 날 조국 씨는 블루코어 밸류업 1호라는 사모펀드에 75억 원을 약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펀드에 조우무 후보자가 실제로 투자한 돈은 10억 원입니다 동남은행에 짊어졌던 조국 부친의 부채 35억 원에 대해서는 조국 가족들은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다 떼먹은 셈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의 부치는 1998년을 기준으로 국민은행에 35억 그리고 시중은행에 9억 5천만 원 상당의 부채를 졌으며 이 가운데 한 푼도 갚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부분 사업가들은 빚을 지면 자식들에게 부담을 남기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빚을 갚을 의향을 갖고 있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법의 허점을 교모하게 이용해서 결국은 한 푼도 변제하지 않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직장생활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 학위를 마치자마자 어떻게 경매 물건을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여유자금이 있었는지 신가가 아니면 처가가 도움을 주었을 것이 명확합니다 참고로 2018년 11월 19일날 유명한 레프인 마이크로닷에 부모가 친인척 돈을 1997년도에 편치하고 외구로 달아난 사건이 보도가 돼서 마이크로닷이 완전히 활동을 접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연예인들의 부모가 진 빚 때문에 곤혹스런 상황에 처한 그런 사건들도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헌법 제 13조 3항은 연자제 성격의 처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자제는 부활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조국의 부친과 가족들의 의도적인 빚 갚지 않기는 조국이 사인으로 사적인 인물로 살았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직에 오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일이 아니고 올바른 일입니다 또한 조국씨가 평소 도덕적인 인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더욱 조국씨와 그 가족의 행위에 대해서 명쾌하고 투명한 그리고 명료한 설명과 해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